음 커피향 너무 좋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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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 커피 맛있어요? 음? 아니 엄청 써 약보다 쓸걸? 하지만 엄마는 이 커피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돼 음 그러면 맛있는거 아니에요? 저도 먹어보면 안돼요? 이건 어린이가 먹으면 안돼 그 왜요? 저도 먹어볼래요 먹으면 잠이 안와서 키가 안 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먹어봐 축제 여보 집에 맥주 있나? 아이 그럼요 드릴까요? 응 응 태근 후에 맥주 한잔은 먹어줘야지 아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갖다 줄게 이 맛이야 내가 이 맛을 퇴근한다니깐 아빠 아빠 응 맥주 그거 맛있어요? 아이 그럼 엄청 맛있지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 그럼 저도 먹어보면 안돼요? 안돼 우리 딴 아주 어리잖니 그럼 저 오늘부터 어른할래요 오 그럴까? 자 그럼 여기 너도 한잔 쭉 하렴 아빠 이건 우유잖아요 응 그날 많이 먹어야지 키 무럭무럭 자라서 빨리 어른 되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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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밤새 넷플리스나 볼까? 좋지 엄마 아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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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볼래요 아이 지금 벌써 10시잖아 어린이는 코 잘 시간이에요 그래 지금 안 자면 말이야 아 저도 알거든요 키 안 큽니다 고지 꺼져 항체 항 항 항 어휴 어휴 정말 어린이들이란 으음 몸 말린다니까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 잠도 안 자고 말이야 키가 안 큽니다 어쩌냐고 너도 빨리 자 아휴 어른이 내 필리스나 보자 음 어른이 빨리 되고싶어 내 마음대로 장난감도 사고 내 마음대로 안자고 싶어 커서 어른이 되면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운전도 하고 매일매일 즐거우겠지 마리아 이건 네 인생의 시계란다 이걸 그냥 냅두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만 네가 이 시계를 살짝 돌리면 한 시간이 몇 초 만에 지나가지 더 세게 돌리면 며칠이 몇 분 만에 지나갔단다 힘껏 당기면 몇 년도 몇 초 만에 흘러가 버릴 거예요 우와! 정말요 정말요? 이거 제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야기 내가 돈을 떴다니 정말 이 시계가 내 손에 지어진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니까 우와 신기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시계는 안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걸 하지만 시간은 흐르면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음 야자 자리에 앉아 오늘은 재밌는 수학을 가지러 볼게요 헐 수학은 싫은데 오늘 유치원은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 그러면 시계를 돌려보는 건 어떨까? 어? 그러면 살짝만 돌려볼까? 마리아 오늘 유치원 즐거웠지? 내일 보자 네 우와 정말 시간이 한순간 흘러갔잖아 이 시계가 진짜였다니 우와 교복 이쁘다 나도 빨리 고등학생이 되고 싶어 이제 유치원은 질린단 말이야 좋아 나 완전 성숙해 보이잖아 나도 연구생이 되었어 와 교복도 엄청 예뻐 아니 수업에 집중하라네 다음주가 기말고사인데 나와서 이 수학문제 풀어봐 어? 하..하나도 모르겠어 이 외계어들은 뭐..뭐야 어 고등학생도 힘들잖아 뭐..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어렸을 때보단 훨씬 더 재밌겠지? 어? 마리아 다른 반대가 오랜만이네 어? 지딱아! 어? 옆엔 댕그네 안..뇨 아! 너는 여전하구나 우리 예전처럼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래? 하하하하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놀이터에서 놀아 그리고 우리 학원도 가야하잖아 놀시간이 어딨어 맞아 다음주 기말고사잖아 뭐?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간다고? 그러면 고등학생은 언제 노는데? 놀시간이 어딨어 멋진 어른이 되려면 학원 가고 주말엔 과외받아야지 너..뭐..뭐? 고등학생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 처음부터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보는 거야 이..이..이..이..이..이..이.. 우와.. 내가 어른이 되었다? 아..짜릿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겠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을 거야 재밌겠다 일단 커피부터 먹어봐야지 으.. Harrn 우으..아 arrn 우으 우앗 äuffew Clip 어..뭐야! 맛없어! 아..어우, 어른들은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아 맞다 나도 어른이지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마리아 저 오늘 밤늦게까지 TV 볼게요 그래 언제부터 허락받고 봤다고? 정말요? 이게 바로 어른의 설? 엄마 그런데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커피랑 맥주를 먹는 바람에 돈이 없어요 아이 너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빨리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딸 휴대폰 소리 같은데? 어?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 마리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지금은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2년만 기다려줄래? 2년 뒤에는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어? 너와 함께 아이 2명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 나, 나도 좋아 2년? 그걸 언제 기다려? 지금 시간 돌려야겠다 어? 나 결혼한 건가? 여보 회사 다녀올게 어? 어? 어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애들 잘 부탁할게 네 네 엄마야 놀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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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났으면 기저귀만 갈고 엄마! 우리 남들은 관심 없어! 엄마가 잠깐만 이라고 했지? 아! 아파! 비와! 아! 아! 이런 건 내가 워낙은 어른의 삶이 아니야 시간을 더 빠르게 감을 거야 아이들이 다 클 만큼 어? 어? 엄마? 아,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아, 보면 몰라 장례는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이잖아 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재미가 없어 책임질 것도 많고 슬픈 날도 너무 많아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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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관숙인가 그래 내가 죽는 거구나 다시 어렸을 땔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엄마한테 어리강 부리며 때 쓰던 그 때로 여긴 내 가정 선물은 마음에 들었니 처음에는 재밌었죠 하지만 인생을 누릴 새도 없이 내 눈앞에서 흘러가버렸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마리아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클릭하고 싶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